안녕하세요 영신다이기입니다. 영신다이기 오늘 몇개 들어왔는데 올려드리고 뒤에는 전에 올렸던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첫번째부터 이쁜아이가 들어왔는데 탑핑크인데 6cm분해서 작기는 해요. 탑핑크 이쁘죠? 얘는 크면 너무 이쁠것 같아요. 신제품이라 탑핑크 10,000원입니다. 밴바디스가 우리집에 없어가지고 밴바디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밴바디스를 드렸어요. 밴바디스 10,000원입니다. 얘는 몇 센치분이냐면 8.5cm분에 가있어요. 8cm인가? 네 8cm분. 8cm분에 가있고요. 밴바디스 10,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옷 잘하지 않고 따글 따글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요즘 군생들이 유행이어서 군생들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잘 나갑니다. 자 모난데스 오랜만에 들어왔죠? 작년에 들어오고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자 모난데스는 9cm분에 가있고요. 네 5,000원입니다. 따글 따글하게 굳혀지면 엄청 이쁘긴 하죠? 네 모난데스 5,000원이고요. 자 밴바디스가 대품이 들어왔어요. 얘는 몇 센치냐면 12.5cm. 12.5cm분에 가있고요. 얼굴이 대부분 다섯개씩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더 큰데 4개고 얘는 좀 많고. 네 밴바디스. 자 한 포트에 24,000원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물건을 새로 해와서 네 영창 담아봅니다.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네. 자 쭉 있는데요. 네 끝까지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하실 때는요 꼭 입금하실 수 있을 때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셔가지고 나중에 재고도 없는데 취소하신 분이 많아서 꼭 내가 말씀 드려요. 이렇게. 자. 춥수 쌩얼이 요즘 보기 힘들어요. 춥수 쌩얼. 네. 춥수 쌩얼 8,000원씩인데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가 10cm분에 가 11cm분이에요. 춥수 철화가 이렇게 있고 밑에가 자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춥수 철화는. 딱 있는 거 제가 다 가져갔거든요. 얼굴이 대빵 커요. 이렇게 뭐 10cm, 12cm 되니까요. 춥수 철화 8,000원씩입니다. 자. 춥수 쌩얼 8,000원. 춥수 철화도요.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어요. 자. 춥수 철화는 요렇게 이뻐요. 자. 12,000원입니다. 크기가 다 크고 좋고 하니까 어. 제 사이즈는 아니고요. 뭐. 평균적인 사이즈는 14cm, 네. 14cm, 13cm, 12cm, 15cm 이럴 겁니다. 자. 춥수 철화 이쁘죠? 어. 쌩얼 달려있는 애도 있고요. 요렇게. 자. 춥수 철화는 12,000원씩입니다. 당임금 갑니다. 당임금이 멋지죠? 요렇게 큽니다. 당임금은 만원씩이에요. 네. 이쁘죠? 뭐. 큰 애들도 있고. 조금씩 작은 애로 주시라고 하면 조금씩 작은 애도 있고요. 네. 요렇게 2두짜리도 있네요. 네. 가격은 다 만원씩입니다. 먼저 가져가신 분들이 좋은 거 가져가시고. 네. 금방 당임금은 크니까 안 이뻐도요. 엄청 이쁘죠? 자. 당임. 스피드 펌프입니다. 스피드 펌프는 작년에 어. 3만원. 3만원대였어요. 올해는 좀 많이 내려서. 링고하스하고 조금 비싸긴 한데요. 링고하스는 아니고 링고하스보다 홀 이쁜 아이. 물도 완전 빨갛게 문들어요. 네. 목대도 요렇게 많이 써요. 자. 스피드 펌프는 16,000원씩입니다. 이게 좀 작은 아인데 2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네. 얘도 2두짜리. 자.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크리스피 뷰티. 어마무시 큽니다. 자. 20cm 갑니다. 20cm. 뒤에 거는 19cm. 좀 더 작네. 앞에 것이 좀 더 크고. 제가 큰 것만 골라왔는데. 네. 19cm. 20cm. 네. 15만원입니다. 이게 원래 15만원씩 더해요. 근데 제가 가격을 낮춰놨습니다. 네. 15만원. 엄청나게 큽니다. 20cm. 엄청 멋있죠? 이렇게. 한 뺨. 제 뺨으로 한 뺨. 네. 네. 요렇게. 자. 크리스피 키워보실분 2두짜리는 저렴합니다. 자. 2두짜리는 16,000원밖에 안합니다. 10cm분에 가 있고요. 자. 2두짜리도 괜찮죠? 네. 얘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요거 사다가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하나씩 띄어서. 한두씩 키워야 이렇게 커요. 2두로 키우실 분은 키우시고. 한두로 키우실 분은 키우시고. 얘는 15만원. 얘는 몇 센티미터? 10cm 정도 됩니다. 얘는 16,000원. 자. 콜라타 아이스.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콜라타 아이스. 네. 얘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물이 이쁘게 들었고요. 12cm 됩니다. 근데 12cm 해도 조금씩 적고 크고 하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콜라타 아이스 12,000원. 이쁘죠? 전부 다 물이 이쁘게 들었어요. 전부 요렇게. 이쁘게만 골라서 가져갔으니까.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츠 금. 작년에 없어가지고 얘를 못 팔았는데 올해 농장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네. 많이 키웠나봐요. 다이아몬드 스테이츠 금 만원입니다. 네. 완전 빨간 이쁘고 목대도 생겼어요. 이렇게. 네. 아래에서 또 자구도 나온 것 같죠? 네. 이렇게. 잘 키우시면. 전 진짜 이쁘죠? 네. 얘는. 어. 얘네들 좀 잘라야 할 수가 없다. 너무 크다. 보내면서 좀 잘라서 제가 큰 데는 잘를 테니까. 네. 잘라서 보낼 테니까. 너무 크면은 택배사에 힘들어서. 이 안에 것만 키우시면 돼요. 얘네들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크 만원씩입니다. 자. 홍둥입니다. 얘는 3두짜리고요. 2만원입니다. 10cm 분해가 있어요. 네. 홍둥 2만원. 얘도 홍둥이 네. 생량잠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2만원씩입니다. 홍둥 처음 나올 때는 16만원씩 했죠? 지금 완전히 똥같아서 2만원 떨어졌어요. 홍둥. 12,000원짜리도 있어요. 한두짜리. 네. 12,000원짜리. 저번 영상에 나갔죠? 지금 두 갠가 남은 것 같아요. 자. 홍둥 2만원짜리입니다. 자. 너무노주 금입니다. 네. 12,000원입니다. 얘는 자구가 밑에만 있어요. 네. 이렇게. 요렇게. 얘도 밑에가 자구가 많아요. 네. 이쁘죠? 3개밖에 없어요. 너무노주 금은 12,000원. 자. 나지아가가 대품짜리가 들어왔어요. 적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네. 11cm 분해가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나지아가는 물들면 정말 이쁘죠? 제가 자구 많은 애들만 골라서 가지고 왔으니깐요. 오늘은 직접 가서 농장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나지아가 만원입니다. 자. 나이멘 칠리. 14,000원입니다. 한보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얘도 물들면 정말 이쁘죠? 나이멘 칠리. 진짜 이쁘죠? 요렇게. 요렇게. 자. 얘가 몇 cm냐면 20cm가 넘어갑니다. 홀. 이렇게. 얘는 생활도 있어요. 네. 22cm. 다 20cm가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대품들이죠? 14,000원이면 완전 똥값. 자. 녹기란이 가져올라기 때 없어요. 한개밖에. 이거 만원짜리입니다. 녹기란 만원. 한개밖에 없어요. 자. 진리언 금이 네. 6,000원밖에 안해요. 8cm 분해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진리언 금 이쁘죠? 작은 돈 나오고. 네. 22짜리는 두개 있어요. 방금 손님이 싸다고 갖다 놓자마자 4개 골라서 가져가 버렸어. 자. 이 2짜리는 두개밖에 없고. 6,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6,000원. 그 다음에. 얘는 꽃이. 작년에 핀거 제가 못봐가지고. 네.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얘는 6cm 분해가 있는데요. 선인장 종류고. 어. 프렐리아. 어. 화면이 잘 안잡혀요. 다시. 왜 이럴까요? 어. 됐다. 프렐리아 엔겔레시. 5,000원. 선인장. 6cm 분해. 아주 작아요. 이 2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옆에 자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다육이. 다육이가 붙어있어. 얘가. 그래. 들고 왔거든요. 작아도. 네. 자. 5,000원이고요. 자. 왕비내식금. 왕비내식금. 왕비내식금인데. 자구가 다 나오고 있어요. 속에. 네. 만원씩입니다. 얘는. 3개나 올라오네. 자구가. 거의 3개씩 올라온 것 같아요. 자구가. 이렇게 보니까. 네. 가까이 되니까. 우측 카메라가 오늘. 오늘따로 또 안집히네. 자. 왕비내식금은. 한 포트에. 8cm분에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자. 모닝두입니다. 모닝두. 3두짜리입니다. 전부다. 네. 6,000원입니다. 엄청 싸죠. 크기에 비해서. 모닝두가 정말 이뻐요. 음. 12cm. 어. 12cm. 11cm. 엄청나게 큰 모닝두입니다. 물들면 정말 이뻐요. 모닝두는. 네. 자. 6,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자. 수염금입니다. 한 포트에 7,000원씩입니다. 수염금입니다. 금. 저는 작년에 이거 얼굴 하나 있는 거 5,000원씩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어요. 올해는. 얼굴들이 조금씩 많이 달려있습니다. 네. 수염금이에요. 일반 수염이 아닙니다. 수염금 7,000원씩 한 포트에. 네. 요렇게 씁니다. 자. 삼녹입니다. 삼녹이고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물이. 삼녹은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요렇게. 네. 자. 삼녹은 한 포트에 5,000원. 자. 네디어보니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만원씩입니다. 제가 이쁜 아이들만 골라왔는데요. 네. 다 2도 3도 골라왔고. 한두짜리는 이쁘네요. 이렇게 한두짜리에요. 얘가. 예. 자. 네디어보니는 만원씩입니다. 자. 저희 집에 그라노비아 금입니다. 처음 들어왔어요. 만원입니다. 그라노비아 금 만원. 얘는 많이 번져요. 요거 보세요. 네. 요렇게. 많이 번져요. 요렇게. 네. 그라노비아 금 만원. 자. 슈퍼볼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엄청 커요. 일반 슈퍼볼. 10cm. 전에는 5,6cm 되는거 8만원씩겠죠. 얘는 10만원입니다. 슈퍼볼. 오늘 만원 빼드릴게요. 9만원에 갑니다. 슈퍼볼. 10만원짜리 만원. 9만원. 슈퍼볼이 물. 정말 이쁘죠. 물들면. 자. 눈대리 차량 5,000원입니다. 8cm 분해가 있습니다. 눈대리 차량도 좀. 네. 요렇게. 자. 농장에 가니까 포클리가. 이게 얼굴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있더라고. 군생은. 꽃 피어갖고 있기는 있는데요. 얼굴 하나에 5,000원에 너무 비싸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5,000원짜리 한개 들고 왔네. 보클리는 한개밖에 없어요. 자. 나올금입니다. 나올금. 네. 6,000원입니다. 여기 30짜리도 있는데. 자구가 다 나와요. 밑에 보면은. 요렇게. 네. 자. 나올금. 자. 6,000원입니다. 한포트에. 나올금이. 어. 키우시면 많이 번져요. 자. 스노우샤인입니다. 스노우샤인. 패로. 실입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도 처음 들어온 이름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 네. 요렇게 3두. 3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4두짜리도 있고. 얜 5두나? 네. 5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4두짜리도 있어요. 4두짜리. 3두짜리. 5두짜리. 5두짜리는 없어. 한개밖에. 다 3두. 4두. 급니다. 자. 세로우. 스노우샤인. 네. 만원입니다. 자. 음파금은 많이 보셨죠? 음파금은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이쁜. 핑크라인이 들어간 음파 라인. 네드라인 음파금입니다. 얘는 만원입니다. 네드라인. 끝터리가 네드색으로. 물이 든다기서. 레드라인 음파금이에요. 네. 새로 수입 들어온 겁니다. 자. 만원입니다. 요렇게. 완전히. 끝터리가. 음. 웨딩마냥. 어. 치마. 네네. 어글어글해서. 이쁘죠? 자. 네드라인 음파금. 네. 만원. 누밍. 누밍이 이쁜게 없어요. 세개밖에 안 갖고 왔어. 12센치. 13센치. 1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누밍. 세개. 네. 세개밖에 없어요. 자. 얘는. 그린. 그린. 포레스트. 포레스트. 네. 포레스트. 입니다. 그린 포레스트. 만원입니다. 얘는. 사이즈가 커요. 하. 하. 12센치. 네.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네. 그린 포레스트. 하. 5개를 가져갔고. sleutzt. 통통하고. 너무 이쁘다 고. 완전 통통해. 요렇게. 요렇게. 안전통통해갖고. 네. 이렇게 키우신다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한분이. 5개를 들어가셨어. 이렇게. 자. 자, 매그넘은 8cm분에 가있고 8,000원입니다. 자, 누밍 갑니다. 누밍은 작년에 이것도 12,000원 했는데 올해는 10,000원. 10,000원, 6cm분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밍은 더 커요. 8cm 정도 갑니다. 누밍은 10,000원입니다. 누밍 10,000원. 자, 둥근잎 푸치르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크고 예쁘고 밑에는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줄짜리 됐네. 이렇게 자, 둥근잎 푸치르대는 6,000원씩입니다. 굳혀지면 정말 예뻐요. 아직 농장에서 새로 가져와서 그렇죠. 저희 집에 조금만 있으면 금방 굳혀지더라고요. 자, 얘는 하트 딜라이트 네, 엄청 예쁘게 따글따글한 굳혀진 아이만 들고 왔습니다. 하트 딜라이트는 8,000원입니다. 8,000원. 예쁘죠? 아주 네, 요렇게 예뻐요. 딜라이트 8,000원. 자, 다이아몬드 아까 스테이트 금이 있었죠?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냥 10,000원이에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먹대 금방 올라와요, 얘네들은. 요렇게 예쁜 애들도 있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10,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하고 금하고는 틀립니다. 또, 자, 뮤즐리. 오늘 마지막 타자 뮤즐리 5,000원입니다. 뮤즐리가 작년에 갖고 왔던 애가 하나 남았어요.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요. 네. 5,000원. 올해도 5,000원. 뮤즐리. 이쁘죠? 뮤즐리도 이쁘고 다 이쁘죠? 자,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제옥을 하나 빼먹었다. 자제옥. 자제옥이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하나 꽃대가 올라온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제옥 만원. 오, 여기에 꽃핀다. 이 색으로 꽃핀 거 아시죠? 자주색? 네. 자제옥. 빼먹을 뻔했네. 하나터머. 자, 만원인데. 얘는 자제옥인데요. 제옥이 이렇게 큰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니가 들고 왔어요. 자제옥은 만원입니다. 전부 다 사두예요. 사두. 네. 사두. 이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물건들 엄청 많이 왔으니까. 네.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